이병옥의 20X5 여러분들께 핵심콜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올바른 피니쉬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골프의 시작과 끝은 셋업이라고요 처음에 스타트 포인트와 피니쉬 포인트가 있어요 어디로 가건 간에 그 포인트에 연결이 잘 돼야 되는데 이 포인트가 잘 잡혀 있지 않으면 정확한 예쁜 원하는 그런 라인이 그려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셋업이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고요 피니쉬는 이 셋업에 의해서 전체적인 스윙을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이 셋업과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피니쉬가 정말 이렇게 예쁜 골퍼들이 백스윙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골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백스윙을 예쁘게 막 노력을 해서 만들었는데 피니쉬가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어진다고는 장담을 못해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몸이 따라간다거나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피니쉬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정확히 만드는 방법은 셋업에서부터 쭉 팔로우 스루 팔로우 스루 페이스 하늘을 보고 그다음에 한 50cm가 지난 다음에 회전을 했죠 최초에 서있던 이 등각도가 그대로 이렇게 틀어져야 여러분들이 똑바로 척추각을 유지를 하면서 피니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각도와 등각도가 항상 유지된다는 점 좀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 피니쉬는요 여러분들의 탄도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이 18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이 피니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로어 피니쉬라면 백스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탄도를 구사할 것인지 또는 나는 어떤 타입의 스윙을 할 것인지 생각을 하실 때 그저 나는 높은 공을 치는 골퍼가 되고 싶어 그러면 하이 피니쉬만 생각을 하시면요 여기서 하이 피니쉬를 생각을 하면 저절로 백스윙이 낮아져서 하이 탄도, 높은 탄도를 구사할 수가 있고요 나는 낮은 탄도를 치겠다고 생각을 해서 피니쉬를 낮게 낮게 가지고 다니시면 자연적으로 백스윙이 높아지면서 낮게 치는 듯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니쉬 높이와 여러분들이 평소에 임팩트 이후에 오히려 백스윙보다 피니쉬만 더욱 열심히 더 연말하시게 되면 훨씬 예쁜 스윙 그리고 예측할 수 있는 구질의 결과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떨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